자, 엄마 사주로 보면은 이 사주는 내가 일부 종사가 조금 힘든 사주예요. 일부 종사를 하려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사주예요. 그리고 남편, 이제 남자복이라고 하지. 이 나이를 드시고, 연세를 드시고 남자복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부부의 궁, 남자궁이 별로 좋지는 못하다. 엄마도 내 틀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에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분명히 있으신 분이야. 그래서 그 직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을 맞추기보다는 남이 나를 좀 맞춰야 되고 그리고 엄마의 사주 속에는 내가 공부줄이 길었으면은 누군가에 가르치고 이러한 사주도 들어있단 말이지. 조그만 강단에 서던 누굴 가르치던 조그맣게 내가 취미생활을 해도 무언가를 남한테 좀 꺼내주고 가르쳐줘야 되고 이게 있으셔. 그래서 남자들이 봤을 때 이 사주는 가르쳐야 되는 사주가 섞여있다 그러면 되게 피곤할 수가 있어, 상대방도. 그렇기 때문에 엄마 사주에도 일부 종사가 조금 힘들고 그리고 엄마도 입바른 말 되게 좋아하신다 그래. 입바른 말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고 엄마의 관심사는 너무 명확하셔. 예를 들어서 경제면 경제 심리면 심리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색깔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상대방에서 볼 때는 좀 피곤하다. 이런 스타일로 비춰지거든. 자, 올해는 작년 수전부터 아씨 내가 사람 고민이 만만히 많아야 되는데 이게 들어와요.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걱정되고 짜증나고 열통 터지고 이게 들어온다? 얘기를 하세요. 엄마 뭐 보러 오셨는데? 이제 일찍 사별은 했어요. 그리고 남매 키우면서 살아왔죠. 결혼을 안 해서 아무튼 마음 끄는데 지금 소송이 걸린 게 있어요. 맞어. 내가 지금 보니까는 문서의 움직임이 지금 있다고 보여지거든. 무슨 문서야? 이러고 물어보려고 그랬어. 그게 이제 시동생이 죽었는데 그 상속분이 딴 데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지금 요즘에는 경찰이 조사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검찰로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제 송치가 돼갖고 이렇게 하는 지금 상황인데 일단 검찰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예요. 그 지금 상속분이라는 게 그러면은 누구한테 가갖고 엉뚱한 그 뭐야 그 시이모의 딸 딸이 다 갈치인 거야. 시이모의 딸? 돌아가신 분이랑은 무슨 관계지? 시이모의 딸이? 자기 이모의 딸이지. 시동생의 이모의 딸. 시동생의 이모의 딸. 관계가... 그 조카. 이종사촌인가? 어떻게 된 거야. 왜 이종사촌한테까지 갔을까? 아니 그 관계 아니라 걔가 다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 그 와중에 다 통장에서 다 뺀 거예요. 통장 가지고 지 맘대로. 나쁜 년이네. 그거 하나 유언도 없고 우임장도 없고 한 상황에서 환자는 그냥 뭐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고서 그렇게 누워 있는 상황인데 얘가 그 사이에 다 뺀 거예요. 저희는 몰라갖고 나중에 다 죽고 다 지난 다음에 몇 달 후에 그 삼촌 그 뭐야 사망자 재산 조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조회를 해봤더니 통장에 900만 원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입출금 조회를 해봤더니 30억 그거를 매일 뺐어요. 매일 매일 막 5억씩 빼갖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장례도 내가 치료 줬고 내 상조로 장례를 치료 그건 몰란 거야. 삼촌 다 돌아가신 상황에서 몰랐던 거예요. 저희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고선 통장 삼촌 통장이 있는데 그거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달라고 그랬더니 안 갖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말았어. 그래서 이제 조회를 해봤더니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양쪽에 그거 이제 다툼이야. 자 보이는 거는 이 돈이 솔직히 뭐 고인의 어쨌든 돈이니까는 한 매친 돈이요. 결국은 원 매친 돈이라고 장가도 못 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망자의 말은 계속 들어와요. 돌아가신 분 자 이분이 원하는 건 딱 하나야. 돈을 누가 가지던 그거는 상관이 없어. 허나 나를 좀 위해준 사람 있잖아. 나 길이라도 다 까주고 천도제라도 해주고 누가 돈을 갔던 자기는 그걸 말해. 돌아가신 분은 원지고 한진 게 너무 많다 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자 그것만 잘하시면은 그 이후에 이제 상문이 들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보이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소름이 확확 돋으면서 망자가 전해야 될 말이 결국은 천도제 좀 잘해주세요. 이거인 거거든. 근데 그쪽보다는 이쪽에서 잘해줄 것 같다라는 망자의 말이 있어. 뭘 위해줘도 내가 제사밥을 딱 한 번 먹든 두 번 먹든 먹어도 이 집에서 해주겠다라는 명확한 망자의 말이 있단 말이야 들어오는 게. 그러면 이 돈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조카한테 가야지. 들어오겠죠. 조카한테. 나는 그래서 장례도 내가 치러줬고 그 삼촌이 내가 혼자 사니까 애들 키우느라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로 유대 관계가 없었어요. 이 삼촌도 뚝뚝하고 그래서 난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은지도 몰랐죠. 그런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제사를 내가 계속 지내고 있었는데 그 제사 때도 잘 안 와. 시동생이 좀 사람이 뚝뚝하고 그냥 그렇게 생겼으니까 장가도 못 간 거야. 그리고 돈만 그렇게 쓰지도 못하고 본인이 또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막 그 시골에서 그 환경 나쁜 환경인데 맨날 나와서 아파트라도 나와서 편하게 살아라 사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못하고 시골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사는 거야. 나 우리네 애들은 거기 가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가. 그렇게 살아온 바보가 이렇게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돈이 내가 그렇게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가 미리 좀 저거 했지. 그런데 전혀 몰랐는데 얘 이 가시나는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뭐야 오드바이 오드바이 타고 막 사방천지 좀 다녔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때 암은 거야. 알았는데 지 아들 결혼 때 부주를 조금 했다고 아예 전화로 차단을 해버렸어. 그리고 안 만났대. 난 그런 상황을 몰랐는데 아파서 둘이 이렇게 그 사람 소식을 물어봤더니 전화하지 말래. 전화도 안 받는데 삼촌이 그래요. 그래도 왜 그래도 같이 아플 때 여러 사람 위로 받아야지. 그러고서 내가 내가 했어. 집에 와서. 그랬더니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여자가. 그래서 아프니까 그래도 연락하고 만나보라고. 그랬더니 이게 싹 돌변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아주 착 달라붙어가지고 엄청 그냥 아주 뭐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 거야. 그게 다 위선이죠. 나는 고마워서 맨날 고맙다고 그러고 스님이 준 큰 글이 있어요. 너무 고마워서 저기 49제 때 절에 절에서 했는데 그걸 나 절에 가져가서 그걸 줬어. 고맙다고 내가 뭐 줄 건 없고 그것도 별로야.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게 그거를 별로 하더라고. 나오는 얘기는 똑같아요. 그 돈이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가던 싸움은 알아서 하고 나를 닦아줄 그것만 딱 하면 된다. 시대에 삼촌이 돌아가신 다음에 시대 전체 천도제를 해줬어요. 이 사람은 따로 해준 거는 돌아가셔서 49제 그거 하고 그 천도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만코 한만하여 무당들이 하는 길 닦는 것과 스님들이 하시는 불교 쪽에서 하는 천도제랑 조금 달라요. 근데 이 양반은 하고자 하는 말도 많고 그 말을 완벽하게 풀어내야지 좋은 곳에 가시겠구나. 지금은 어쨌든 떠돌고는 계시는구나. 뭔가 명확히 내가 길을 닦았어요. 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 원지고 한지고 한데 누가 어떤 식으로든 돈을 가져가도 자기는 그것만 해주면 된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갖다 쓸 수는 없잖아. 이 분 하셨어요? 돌아가신 분. 했을걸요? 잘 왜냐하면 지금 지피는 게 담배 피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겠구나. 했을걸요? 라는 소리가 나와요. 술을 되게 많이 드시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담배 때문에 무언가 지피는 게 있어. 그것도 영향이 분명히 있었겠구나. 근데 나오는 얘기는 똑같아요. 그게 중요한 거야. 망자는 다 필요 없어. 그냥 길 닦아주고 잘 천도해주고 저승길 잘 오르게 해주고 저승에서 잘 지나가서는 다시 윤회를 하던 환생을 하던 그거 딱 하나예요. 원하는 거는 이분이 그리고 엄마도 궁금한 거 엄마 거 더 궁금한 거 나이야 뭐 이제 요만큼 살았는데 애들 아들 장가 내가 적극적으로 우리 후배 딸도 해달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동안에 많은 혼초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나는 애들을 다 가르쳤어요. 가르치는데 그야말로 목숨을 걸다시피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가르쳤어. 그래갖고 우리 아들은 대학원 나오고 딸은 대학교 어학연수까지 갔다 오고 다 내가 할 도리는 정말로 힘을 아주 다 쏟아부었는데 다 결혼을 안 하니까 내가 내 잘못이 뭐가 이렇게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자 이걸 짚어줄게요. 왜 사람 점을 볼 때 나 같은 경우는 조상이 집히면 조상을 먼저 봐야 되는 게 많고 나오는 말을 먼저 하는 게 맞아.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엄마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젊은 사람들은 조상 얘기하면 되게 안 좋아하거든. 근데 지금 아드님한테 지피는 거는 조상자예요. 남자 한 분이야.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경계가 뚜렷하고 그 시간도 틀리고 그 세계도 달라요. 자 죽은 남자분이야. 근데 이게 완전 할아버지는 아니게 보여. 할아버지는 아니래. 근데 계속 지금 아드님한테 어리대고 있는 수전이에요. 아버지겠지만. 그러니까 길을 지금 막고 서 있어. 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벗겨내지 않는 이상은 벗겨내지 않는 이상은 혼처가 조금 막혔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분이 장가를 제대로 들려면 지금도 요새는 다 늦게 가는 게 추세이기는 하니까. 스펙도 좋지. 빠지는 게 없어요. 근데 돈이 투자를 잘못해 갖고 돈이 없는 거 그거지. 다 그러니까 혼처는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근데 지가 그냥 그렇게 선뜻선뜻 안 해. 뭐 관심이 여자쪽에 대단히 많고 이런 것도 아닌데 조상 내력으로 보면 분명히 남자 한 분이 같이 보인단 말이야. 이 사주를 받았을 때 이분을 치워야 되는 게 맞아. 그래야 결혼할 맘도 생겨지는 거고 그래야 여자가 잘 들어오기도 하는 거고 그 남자분 조금 젊은 분으로 보여요. 그분을 치우기는 치워야 된다. 그래야 혼척길이 조금 열릴 거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해하셨죠? 강요하지는 않아요. 강조하지도 않고 근데 이걸 치워야지 엄마의 시름적인 부분 문제 하나 예를 들어 장가를 빨리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문제를 짚어드린 거야. 그래서 나는 마음을 좀 이렇게 비우고 있는 거죠. 뭐 딸도 지금 유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딸하고 연락한 지가 한 3년 됐어요. 따님도 자기 주관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고집인 거예요. 엄마랑 자꾸 부딪혀. 그래서 싸울 일을 안 만들고 싶은 거고 부딪히는 일을 안 만들고 싶은 거고 어차피 부딪힐 거 의견 다툼이나 이런 게 있을 거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는 막으려고 그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내비 둬요 걔? 내비 둬요. 더 악영향이에요. 아니 그래서 나도 지금 그냥 그래 외국 갔다 치고 그냥 맨날 외국 왔다 갔다 했으니까 외국 갔다 치고 나도 그냥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많이 비우고 있죠. 내가 저기 불심으로 불심으로 그냥 마음을 내가 내려놓자 내려놓자 하면서 자꾸 이렇게 가라앉히는데 그래도 그래도 엄마 되게 힘들 건데 그거 힘들죠?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엄청 힘들죠. 그거 그렇잖아요. 부모니까 어떻게 괘씸하다가 괘씸하다가도 그래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서운한 게 맞는데 따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많이 싸워가지고서는 그런 어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나 환경들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나는 나는 내 인생이 있고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격이야. 더 이상 거리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 스스로도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혼 안 하고 그러고 살아. 그러니 아휴 애들 다 키워봤자 그게 있다. 뭐 자식 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남편 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엄마는 그거 둘 다 조금 모잘라요. 그래서 엄마가 아휴 불심으로 어떻게 어떻게 살아요 이러셨잖아. 아휴 힘들 건데 이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 힘들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를 드러나질 않으니까 모르는데 아휴 속 진짜 속이 문드러져. 내 사주에 자식 복도 크지 않고 남편 복도 크지 않으니 그냥 나 홀로 가는 사주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사주의 생김새거든 그게. 내가 오죽하면 그래서 아 내가 조금 젊었을 때 같았으면 그냥 그냥 딱 산중으로 그냥 가버릴까 이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나이에 산중으로 들어가시면 병나 지금은 아니지. 병나 큰일 나. 아니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 아휴 그 나 참 아휴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면 뭐해. 그래서 그게 지금 소송 걸은 게 지금 검찰로 검찰로 이송이 되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지. 검찰로 안 넘어가고 경찰이 그냥 그냥 불성재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넘어갈 거예요. 법적 싸움은 당연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말단 그 경찰이 불성재를 해버렸어. 그냥 뭐 뭐 걔말만 듣고서 그냥 저기 뭐야 그 삼촌이 그냥 그렇게 편하게 가서 집에 가서 송금해나갔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다시 이의신청을 한 거거든 검찰에다가 잘하셨어. 그랬더니 검찰에서 다시 조사해라 해가지고 내려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맡은 경찰은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검찰로 송치를 하느냐 아니면은 지가 그냥 또 불성치를 하느냐 불성치하면 큰일 나는데 아니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서 어쨌든 이게 도내 주인은 돌아가신 게 맞고 어쨌든 주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갈 사람한테 가게 돼 있다. 나를 돌아가신 분을 잘 조금이나마 몇 조금이라도 더 챙겨줄 사람한테 자기가 지금 계속 그 분 얘기하면 여기가 되게 아프거든 계속 이게 쑤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계속 여기를 짚는 건데 그분이 그 망자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원하는 건 진짜 그거 하나라고 자기를 조금 더 챙겨줄 수 있는 자기를 조금 더 측은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제사밥을 딱 한 번 먹어도 돼 상관없대 그거는 근데 그거라도 해줄 수 있는 아 제사? 응 그거라도 해줄 수 있는 올해 제사 저기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돈이 나오면은 그걸로 나 저승길 올라갈 때 꽃길 이렇게 이렇게 좀 편한 길로 그 돈이 나오면 충분히 해줄 수 있죠.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랑. 그거만은 자기는 충분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이런 돌아가신 분들은 특히나 이제 결혼 안 하셨다고 그랬고 원망코 한진거 없는 사람 절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뭐라 뭐라고 나한테 막 이제 연지를 주시는데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너무 광범위해져. 근데 그것만 딱 팩트만 그것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자기가 죽었어도 온몸 진짜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이 가게끔 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딱 그 부분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제사와 그분이 가시는 망자분이 가시는 길이 편안할 수 있게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거면 됐대. 그 외에는 뭐 그냥 뻔한 원한 이런 거 있잖아. 그거니까 근데 그거를 무당을 통해서는 이거 뱉어야 돼요. 무당이 싫어서 그걸 뱉어주던 그래야지 이분 원지고 한진게 없어져갖고 조금 천도의 길에 오르겠구나 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딱 그 부분만 명심을 하고 계시는데 7월달 7월 그러니까 음력 음력을 아마 7월 좀 따져봐야 돼. 양력으로 8월 7일날 들어갔으니까 그 백중 기간 안에 들었겠네. 지금 내가 지금 칠칠제 백중 다 그거 연가 올렸거든요.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나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은 싫어서 원지고 한진 거를 뱉는 게 중요한 개념이어서 그거는 누가 해? 무당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하지 못하는 일이거든. 무당집 가서 하셔야 돼요. 이 돈이 이렇게 잘 떨어지면 돈이 떨어지면 충분히 하죠. 저는 옛날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당입을 통해서 나 이게 원조 썼고 내가 이런 게 한이 되고 술이라도 몇 점 먹고 이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무당밖에 없다. 걔야 뭐 이미 가져갔으니까 생각 안 하지. 근데 우리는 일단 나오면 정말 삼촌을 위해서라도 뭐 하나 해주면. 죽은 분이 자기가 힘이 그 정도가 되지도 않는데도 내가 온 힘을 내 몸이 불타더라도 나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 쪽으로 돈을 어떻게든 밀 거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 부분만 생각을 잘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